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옥주연입니다. 이번 레드북에서 안나 역을 맡았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신나입니다. 오랜만에 개구진 저를 잔뜩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신나요. 본인이 본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이게 정말 내가 맞을까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스럽고 그 탐험에 대한 인생 과정을 본인들에게 재미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.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음악이 너무 좋기로도 유명하고 자랑거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그냥 슬퍼질 때 슬퍼짐을 만끽한다. 슬퍼지지 않으려고 애쓰진 않는다. 탐험, 나를 관찰하는 것, 나를 발견하는 것, 나를 인정하는 것 저를 많이 꺼내보이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재미를 선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욱주한 안나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2023년 3월에 홍일대 아트센터에서 레드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꼭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엔